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자들은 비판의 목소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 수가 없죠 따라서 가능한 자신에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어떻게든 억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무한대의 신뢰와 찬사를 보내는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는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활짝 개척해 나갑니다 당연히 정치권과 유튜브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세상이 던진 화두는 무엇인가?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필터하고 여과하는 거죠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리한 그걸 관급정보라 합니다 관이 제공하는 관급정보만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중국은 아예 유튜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뉴스도 대부분 관이 설립허가를 인정한 관제언론 등을 통해 공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좀 나은 편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유튜브도 허용을 하죠 그렇지만 자주 러시아 언론인들이 테러의 대상이나 구속의 대상이 되는 소식들이 외신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에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언론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또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주요 방송국사나 언론사들을 자신의 역량력 하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활자 매체는 그래도 좀 나은데 지상파나 종편은 누구의 이야기처럼 땡 누구누구 방송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그런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권력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상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시청자들이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지상파나 종편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식으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9시 뉴스를 6시 뉴스를 봐야 되죠 이런 점에서 유튜브는 과히 미디어 환경에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이라 불러도 뭐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질문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 러시아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지자들은 오늘 9월에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7월 20일부터 주말마다 공정선거를 캠페인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관제 언론이 딱 통제하면 시위가 있은지 없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는데 유력한 야권 인사들이 후보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 1천 명 이상이 체포돼서 국제사회 원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8월 3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또 열리는데 이때도 현지 경찰이 한 600명 정도를 체포합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관제 언론이 정부에 통제하여 있을 때는 외부로 전혀 알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가운데 몇 개가 시위 장명을 그냥 생중계를 해서 내보낸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이에 밝은 한 러시아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에게 불법 시기 시위를 홍보하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달라 만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주무 부처는 러시아 통신정보기술 언론 규제당국인 로스컴 나드조르라는 데서 8월 11일에 구글에 정식으로 문건으로 소환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일부 단체가 지역 및 연방선거를 방해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기 위해 푸시 알림과 같은 광고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위 홍보 관련 영상과 정보를 유튜브에 게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구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도 서섬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이를 주권 간섭과 러시아 민주선거에 대한 방해로 간주하고 보복에 나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이 가진 의미 권력자들은 관제 언론들만 통제하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정보 공급을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환경은 이걸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죠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제 언론을 통한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미디어란 것이 혁명이다 러시아 당국의 요구는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라는 움직임이자 정보의 흐름을 자신들이 입맛에 맞춰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앞으로 유튜브가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을 누가 물으면 아마도 유튜브가 러시아 당국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볼 것으로 봅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러시아가 유튜브를 러시아에서 대출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유튜브는 자체 조직 내에 일종의 검열 시스템이죠 체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선동적이거나 사회 공익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유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 이 문제는 한국에서 또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유튜브 환경에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당국은 일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1인 미디어에 규제를 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방통위 위원장의 새로 선임이 되면 그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서겠죠 전임 방통위 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한 그런 단속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는 그런 풍문이 돌곤 합니다 여기서는 참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선을 침해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해할 것인가 그리고 가짜뉴스를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주제가 모두 다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회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같은 얼로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 사회입니다만 1인 미대에 대해서 어떤 규제 환경이 만들어질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